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몇 달간의 내홍 내분을 이제는 멈추고 계파 갈등을 그만두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마련하려고 하는구나 당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여의 실제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제가 본 것은 계파 갈등의 재현 혁신위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크게 실망했고요 특히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를 느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그들과 맞서 싸우고 이 당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합니다만 오늘 저는 역부족을 느끼고 직에서 운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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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